안녕하세요. 다나홍석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휴비딕 자동혈압계 B-P-Check WP라는 제품인데요. 단초랍니다. 성인 남성 한 손에 들어오는 아주 가벼운 혈압계인데요. 모델명은 HPV600이라는 제품이고 기능을 좀 살펴보면 불규칙 맥파를 감지하고 60회 메모리, 60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6단계 혈압을 분류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것 같습니다. 움직임도 감지하고 사용자를 1, 2번 바꿀 수도 있고 평균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혈압계라고 합니다. 보통 혈압계는 팔뚝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손목에 장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개봉을 한 다음에 제 민감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핸드폰 반토막 정도 되고요. 이렇게 건전지는 트리플 A 건전지 두 개가 탑재가 되는 제품입니다. 장착 방법은 여기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? 심장 높이에서 재야 되고 손목에서 1.5cm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손목에 장착을 하고요. 심장 높이에 맞춰서 손의 압력이 지금 느껴집니다. 건전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손목에 압력을 주네요. 끝났습니다. 1분 정도면 끝나고요. 보통 재는 방법은 책상에 지지를 한 다음에 손목 높이, 심장 높이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단순한 구조의 슈비딕 혈압계는 집에서 간편하게 잴 수도 있고 팔목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한 그런 혈압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슈비딕 HBP600의 최저가는 8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상 다나와의 홍석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